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소울마스터 가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맛있다 아 Seems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못 깨겠는데? 아, 못 깨워. 아, 못 깨워. 아, 못 깨워. 왜 안 나와? 아, 못 깨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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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반도 못 깠잖아. 아, 못 깨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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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대박. 나 pom awhil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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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... 간줄 알았는데 살았네... 안 걸린 것 같은데... 어후... 깰 것 같기도 하고...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... 어후... 아후... 어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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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... 뒤진 것 같은데... 어후... 살았다... 어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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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어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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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대 박스... 어후... 에이 아아 이거 갈 수 밖에 없었다 아니 왜 아이언 포즈 이거 안나왔지? 왜 오른쪽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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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인줄 알고 저는 이걸 스킬을 썼거든요 어디야? 아휴 죽이네 저거 어떻게 가냐 어우 아 보호가 되겠다 어휴 깨긴 깨겠다 그죠? 아 쿨이 없었잖아 아 를 눌렀는데 쿨이 없었어 앗 안보인다 나 안보인다 아 깨긴 깼네 아 뭔데? 여울이 오른쪽이야 여울이 오른쪽 어디야 근데 한 번 더 가야될 것 같은데 어휴 아 깼네 아 아 아 카우스 벨롬의 투구까지 야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군요 카우스 벨롬의 투구 럭 16에 공이짜리까지 쓰읍 쓰읍 버프 빠지면 얼마야? 87만? 아 블라썸 6에 48 60 비방무기 도미네이터 아 메코네이터 모자 응추기 아쿠아티 상이 하이 82초 90초 블랙메탈 블랙헤이프 광이 엠블렘으로 깼어 어 공공방에 공공으로 유니온 5천 링크는 풀링크고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? 그리고 잼팩업이 원래 원래 이렇게거든요 이거 1렙이라고 치고 어 아 이거 어디로 안 들어가나?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50렙씩 아 이것으로 소울마스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